예고도 없이 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. 그날,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그녀와 마주쳤고 무엇인가 홀린 듯 그곳에 들어갔죠.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앉아 기다리는데 그 순간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. 바로 하나가 더, 하나가 더, 하나가 더 삼성카드로 결제하셨죠? 하나가 더 생겼어요. 삼성카드 회원이라면 누구나 삼성카드 홀가분 잔쓸 1 플러스 1 이 혜택 실화냐? 이 혜택 실화다. 삼성카드 또 하나가 생겼어. 또 하나가 생겼어.